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어딨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지 비율이 정말 알바는 동답 술 마셔? 술 마셔 나 우리 못 마셔 6개월 이거 진짜 뜨거워? 5, 6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지금은 못 찾지 않으시죠? 연락이 안 돼요? 일은 지가 저질러도 없고 오늘 머리도 너무 마음이 좋아 공원님 말 한 번 열어볼까요? 복부 해볼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유치원 선생님 시작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느낌의 그 이유? 정 다음에는 키 갈아 할 건데 술 취한 척은 하지 말아 볼까요? 그냥 맨정우 씨인데 키 갈아 하면 설레지 않을까요? 돌아가지도 않을 텐데 그게 안돼 안돼 예쁘다 뭐야 무슨 일이야? 예쁜 사람을 홀려서 가버리고 있어 뭐야? 안녕 이거 비하인드 거 주세요 안녕 예쁜 분들 다 모여 계시네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저요? 네 너무 다 친절해서 너무 좋아해요 좋은 사람들 세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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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운 배고파요 짠! 짠! 아 진짜 맛있다 잘 마시는 거 같아 준비를 이제 내가 맛있게 타올게 또 타는 법이 있겠다 이거 뭐? 자 이거 뭐야? 근데 뭐? 저 다시 배우하려고요 2, 2, 4, 2 희수야 나 이어 그거 아니야 희수야 그거 아니야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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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 저희의 꼬랑 아 네 이건 뭐예요? 저 조현주 팬이에요 앞쪽으로 입어야겠다 네 안양에서 왔어요 너무 가까워요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 조현주 주인공님 아니지? 주현 화이팅 현장 현장 와서 동국님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동국님 너무 잘생겨서 키도 너무 크고 동현이요? 동현 잘 모르겠는데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자 슛 들어갈까요? 슛 들어갈게요 슛 들어가시죠 가시죠 이제 들어줄게요 저기 주인공 받아보세요 주인공 너무 짜증나요 진짜 왜 저렇게 일하는 거예요? 돈 받고 저렇게 일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흐흐흐흐 저는 먹을 것만 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저의 독을 닦은 사이야 잘생겼어요 다 먹기 다 먹기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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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! 아니 준비가 안 됐다고요. 원래 이후로 탐이었는데. 네 죄송합니다. 아니 리뷰도 하면 것들이 이벤트 공개가 줬다가 뭐가 이렇게 당당해? 개빡치네. 다음부터는 언니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부터 해. 안 오랬잖아. 알았어. 집합 시킨다고 그래. 진짜 내가 보여줘야지. 이제. 야 따가워. 태궈로 왔다. 저희 가서 벌레장. 네. 언니 퇴근 안 해? 응. 갈라고? 안 되는데. 이거 너 주려고 쓰고 있던 건데. 이거 저한테 왜 준 거예요? 제가 받고 싶대요 사인. 우리 술 마실까? 좋다. 좋다 너무 당겼어. 내가 가져올게. 어 잠깐만 나 잘하는 거 있다. 술 겁나 잘 마. 술 못 마셔요. 저 아예 소주 반 병이 제 최고거든요. 근데 지금 동덕이가요 도수 엄청 높은 술을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사실 잠을 못 자고 왔어요. 옷이 옷을 입고. 그래서 위험해요 지금.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굳이 먹자고 하니까. 저벌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. 우리 사실 친해요. 안 친해? 친해. 친하지? 뭐라고? 친해요. 친해요. 안녕하십니까. арт